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 바로 패시몬 레이터 엑스입니다. 가보도록 하죠. 보자 아하 날 막아낼 자는 없지 음 한번 볼까 블레이어 속도 먼저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정도면 됐어 오 빠르구만 아 오 이 맛에 하는 거거든 일단 잠깐 가봅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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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중독 했으면 됐지 않니 그럼 가볼케요 그냥 아 아 아 아 SE 아 아 아 아 까지 그냥 끓는데 여기서 해서 아이 배워봐도 아니구만 나 올러 해놨는데 왜 느리게 가냐 렉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네 뭐야 렉은 괜찮은데 뭐야 이거 왜이래 게임이 이상한데 어 됐다 제대로 이제 되네 여기서 요게 이거를 열어주고 갑니다 여기서 요쪽으로 와줍니다 열어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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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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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괴합니다 파괴되는거 빨리 돼가지고 열어준 열어준 열어로 열어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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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얻어주면 바로 다음 단계에 넘어가도 되겠죠? 테크 월드 바로 이 직선으로 향해 달려가 줍니다 뜨는 거 봤어? 와 이거는 대박인데 나는 그냥 빨리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550원? 안될 거 같은데? 안 옮기면 하나 부숴야 돼 아니 이게 뭐 0까지 남다가 또 이래? 게임이 또 이상해? 아 이거 게임이 이상하네요 응 나왔어 아 왜 안 돼 또? 되네 드디어 된다 이거 본다 벽 벽 1 2 1 1 2 2 5 5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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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bye bye.